찍어도 돼? 응 찍고 있는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응? 이거 냄새야 돼 안녕하세요 난 싸움을 안하고 아 진짜? 알겠지 오늘은 여걸 파티 나오고 있어 마산에서 아 창원에서 직접 분수해온 방어회화 대방어랑 밀치입니다 방어랑 대방어랑 밀치? 잘못된 정보 아니야? 왜 그랬어? 뭐가 밀치인지 사실 모르겠어 이게 밀치 아니야? 이게 방어? 둘 다 밀치 아 밀치, 방어 그렇답니다 왜 빨리 먹어 왜 안 먹어 엄마 들고 왔어? 티라토에서 아 맛났어? 응 야 나 나오잖아 아 미치해 이렇게 놀래 괜찮아 그렇게 4명이네 나중에 유명해질 수 있잖아 던지가 첫 방송할 때 투명을 시작했다고 했어 야 그러면 나 첫 방송한 것도 나중에 볼 수 있어? 몇십만명 되면? 그치지 않을까? 지우지 않나 이상? 지워가자 지워야지 몇만명 되면 은지 이시영이 한다고 하면 몇십만명까지 안갈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냅둬 이럴 것 같은데 얘가니까 왠지 불안해서 근데 이런거 약간 말을 지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영상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한테 하듯이 해봐 그럼 잘 될 것 같아 저 그런 말 못해요 근데 말 아예 안하고 하는지도 많아 먹기만 해 왜 그런것도 괜찮겠다 먹기만 하는게 아니라 걔 일상은 다 보는거야 하루에 그니까 나도 동지생 그 남자의 동지생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찍고 걔가 완전 몇십만명 걔 잘생겼어 잘생겼어 사실 그거 한두 번 보지 그치 나 그거 맛있다고 애들이랑 해봐 이거 녹화되고 있는거야? 응 너 방금 별로 안 좋아지 아니 나 해봐 오는데 걔 걸리적거리지 하하하하하 아니二asi 안에서 감사합니다.